내 전부를 바쳐 아이를 키웠다.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. 하지만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출한 그날. 알았다. 아이를 돌보는 3년 동안 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. 내가 집에 갈까? 가! 어머나 빨리! 어? 이건 하순이 하순이 목소리인데.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갈 곳은 없어도 아이들은 피하고 싶은 나쁜 엄마였다는 걸. 빨리 가! 너희 다 가자! 너희 다 가! 너희 다 가자! 아! 아! 놀이타워! 빨리 놀이타! 빨리! 빨리 놀이타! 놀이타! 빨리! 놀이타워! 저기... 어! 여기! 어! 안 돼! 어! 안 돼! 어! 저기야! 어! 어? 여기요! 여기에 사람있어요! 아저씨! 아저씨! 여기 사람이 있어요! 터끼야! 그리고 그 남자에게 비밀을 들켰다 내가 여기서 소리 질렀잖아요 사람 있다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냥 출발하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?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?